아 으 으 으 으 으 이거 처음 봤는데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밤인가요 다음 어 그래요 노른자 아니야 이게 어 밤 그거 아닌 밤인가 아 노른자에요 대란 다역 그리고 이거 위에 약간 양털? 양털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는 치즈인가요? 네 이건 치즈겠고 옆에 털 난 거 뭐야 오 맛있겠다 고기요 진짜 맛있겠다 아 고기 말린거 배지고기 말린거 갈아서 이렇게 하는거 약간 좀 짭짤한 냄새가 오 먹어봐도 돼요 이거 문제적 문제적 카스테라 처음 먹는 맛일거 같은데 맛있을거 같아 이 가운데도 고기가 가득세니까 짠향 짠 맛있어? 나쁘지 않은가 보네 음 맛있어 어떻게 맛있는데 약간 짭짭짭한데 치즈가 있어서 부드럽고 그냥 먹으면서 말하잖아 그 밴잇이포 같은 생선포로 밴잇이포 같은 생선포로 약간 빵에 올려먹는 느낌 돼지고기 느낌보다 오히려 약간 생선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맛있는데 밴잇이포 올라가는데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고기향빵? 음 고기향나는 빵인데 약간 타코야끼왕 음 타코야끼 어 한국에 그 오징어채 있잖아요 오징어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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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 오징어채 아 좀 샌드위치 먹는 느낌이야 음 참치 샌드위치 아 맞아 맞아 돼지고기긴 하지만 응 오빠 이거 먹어 걱정돼 계란 계란을 숙성시켰대 그러면 너무 시크릿 아니 약간 계란장 있잖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 음 따로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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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만 조금만 그거 맛이 엄청 세서 아 맛있어요? 주식꿀? 주식꿀? 유원? 감겨? 왜 여기 계란을 먹어요? 왜? 아 이거 아직 노른자가 안 먹어가지고 음 이걸 제가 이걸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노른자 아 근데 약간 짜다 음 약간 짜다 별론잖아요 아 근데 약간 느끼해요 음 약간 치즈 때문에 그런가? 아니 노른자가 좀 느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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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원래 노른자가 약간 느끼하던데 음 근데 그게 좀 빵이랑 약간 하니까 조금 음 음 맛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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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는데? 이거 한장 맛있어 빵이랑 먹으면 맛있어 네 응 제 스타일이야 음 많이 맛있어 아 이건 진짜 그냥 노른자죠 그래요 딱딱한 내용은 그냥 진짜 노른자야 그냥 물론 노른자가 노른자지 근데 노른자니까 얘는 처음에 저는 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계란맛이 잘 안 나요 그냥 아 그래요? 안 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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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나 먹자 응 빵이 진짜 뭐라도 맛있는 게 맛있네 바운지 소스 한번 먹어볼까? 소스가 있어 진짜 맛있네 음 바운지 소스가 달콤하고 맛있어 연유 같은 거 연유 같은 응 설리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아까 그것도 잘 먹고 응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근데 빵은 진짜 우리나라 카스테리랑 같이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느끼하고 약간 좀 치즈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? 고기 맛 사이에 단맛이 이렇게 녹아 응 이렇게 해서 슝 슝 슝 맥주랑 이렇게 촥 그냥 우리나라 파스타랑 그냥 약간 간식으로 진짜 먹고 딱 많은 건데 먹고 배 안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건 먹으면 배불러 어우 진짜 배불러 식사 같아 색다른 맛일 것 같은데 아 나뭇이야 아 나뭇이야